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오늘 예비고의를 위한 여름방학학습법 퀘스트 영상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업로드 되고 우리 친구들이 보는 시점이 한 기말고사 중이거나 혹은 기말고사가 끝났거나 할 것 같은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이 너무 들떠. 왜? 그 다음 시험까지 텀이 꽤 길기 때문에. 그렇죠? 2학기 중간고사까지가 좀 기간이 길어서 뭔가 이제 굉장히 시험이 먼 얘기 같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시험 끝나자마자 우리 친구들 막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 약속도 잡고 노래방 갈 약속도 잡고 아니면 롯데월드 갈 약속도 잡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뭔가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며칠은 노는 건 좋아. 근데 계속 놀고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여름방학이라고 보내버리면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 그래서 일단 여름방학을 여름방학 방학식부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며칠 휴식시간 갖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름방학이 이제 뭐 진짜 딱 3주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기말고사 끝나고 며칠 제외하고부터 잡으면 그래도 4주에서 5주 정도는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또 학교에서 막 진도 나가고 보통 그러지 않잖아. 보통 이제 그때 분위기가 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선하고 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좀 마음을 다 잡고 우리 일찌감치 여름방학 시작을 한번 준비해보자고. 선생님이 준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3가지 키워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고등학생이라는 마인드셋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중3이야. 하지만 몇 개월 뒤에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이제 나 이제 고등학생이다라는 마음가짐을 잡자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선생님 경험인데.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중학교 내내 막 학원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특정 과목은 공부방을 가고 아니면 다른 건 막 독학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좀 독학을 했었어.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한다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의 이야기를 별로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선행 같은 것도 되게 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런 이런 것들을 공부해. 그러니까 너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놔야 해. 뭐 이런 주변의 이야기를 별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언도 들을 방법이 없었어.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방학 때는 열심히 놀았다. 방학 때 열심히 놀고. 그리고 뭐 학기 중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중학교 때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학기 중에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난 그래도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도 준비를 안 했었고요. 뭐 겨울방학 때는 주변 친구들이 좀 한다고 해서 따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어.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그 양과 속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살면서 가장 낮은 등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와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양이 중학교 때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속도도 진짜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다시 따라잡는라 되게 힘들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물론 이 준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게 또 선행의 속도가 다 또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되져도 지금부터라도 고등학생이라는 좀 마음가짐을 잡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같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제서야 알고 피보는 건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뭘 하는 게 좋냐면. 분명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시험을 다 치르고 또 3학년 1학기까지 치렀는데. 그 다 선명하게 머릿속에 기억은 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때그때 시험에 너무너무 충실하고 복습까지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친구도 있겠지만. 안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특정 시기에 따라서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시험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중학교 내용이 고등학교 수학 상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고등학교 때 올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상으로 중학교 내용을 다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학교 들어가서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당연히 너네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잖아. 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수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학교 내용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언급을 해주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학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내가 당연히 중학교 때 내용을 기억을 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수업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의 그 수업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만약 내가 중학교 내용을 기억을 못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1학년,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없는지. 그리고 특히 도형.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깊이 있게 복습할 필요도 없고 교과서 기본 유형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라이트하게 복습을 하자. 자, 그리고 그것까지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선행으로 가야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봐야죠.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다르고 그리고 역량도 달라. 학생들의 역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선행 하시고요. 만약 뭐 상이 되어 있고 상을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역량이 된다 하면 깊이 있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안 되어 있다. 나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진짜 쳐다도 안 봤다 하는 분은 지금이라도 진짜 적어도 아무리 늦어서 지금이라도 봐야 돼. 왜냐하면 겨울방학 때 어차피 우리 다시 한번 상하 돌려야 되거든요. 다시 상하 돌려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처음 돌리려고 하면 양이 진짜 진짜 많아. 고등학교 수학 상도 많고 물론 하는 상보다는 조금 적은데 상이 진짜 많아. 그래서 이 겨울방학 가서 상하를 꾸역꾸역 그걸 다 보려고 하면 진짜 체해.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라도 상이라도 가볍게 보자. 너무 많이 막 욕심내가지고 이거 문제집 풀고 저거 문제집 풀고 그렇게 거창하게 계획 잡지 말고요.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잡게 되면 또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런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하루 이틀 못하게 되면 진짜 해야 할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오히려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욕심을 내서 하루 이틀 또 계획을 꾸역꾸역 수행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또 계획을 100% 수행하는 게 어느 순간은 굉장히 또 편해지고 쉬워지거든. 물론 이제 그러다가 하루 이틀 못한 내용들은 뭔가 보수할 수 있는 날마저도 계획으로 잡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여름방학 루틴을 짜서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선생님하고는 또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중간에 캐스트 올리고 그리고 혹은 강의에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 캐스트 보고 우리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좀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인드셋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녕!